슈퍼레인 연구소 습격 발키리 휴멘 연구소 습격에 필요한 발키리 중무장 헬리콥터를 챙겨 메리웨더 보안팀이 로스 산토스 구... 군사항구? 군사항구? 잠깐만 4번이 저기 밑에 아 저기가 군사항구구나 존나 어렵겠다 이것도 뭐야? 저 밑에 4번 보이지? 지도 맨 밑에 저기 그 갱지역이 있는데 거기 진짜 막 사방의 적인데 사방이죠 이거 원래 메리웨더 군사기지 아니었어요? 그니까 지금 메리웨데랑 싸우는거잖아 아 그럼 이제 군사기지 군사한거네 그냥 자 아무튼 발키리 챙겨왔고 저기 조지러 가는거야 가자! 가라해! 그래도 우린 난이도는 항상 어려움으로 해야돼 이건 자존심이니까 난이도 절대 안 낮춰요 근데 왜 뒤지세요? 전투기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저의 손이기 때문에 살고싶다 나도 자 발키리 갑시다 집중함 집중함 얼발 아 오 멋있다 오 이번에는 이렇게 가네 멋있게 정장에 정장에 자 준비 준비 정장 닌자 준비 준비 오케이 저렇게 시간 끄는것도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저렇게 시간 끄는것도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는거에요 자 갑니다 자 화이팅 제발 한방에 간다 한방에 가자 가자 와 멋있다 형이 한방에 집중할거야 이제 장갑되면 손에 땀차 가죽장갑 아무것도 안들려 이제 난 GTA만 들리는거야 가자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면은 그거죠 뭐야 스타크래프트 그거 발키리 적있네 아니요 작전명인데요 어 작전명 발키리 아 저기요 아 저기 밑에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일단 발키리 세비는게 어 먼저야 내 차 개빠름 아 저기요 와 저 끝에 있네 자 메리더 이거 읽어빨리 읽어 욕상이나 해상 양쪽 다도 괜찮지 욕상으로 가도 다오 해상으로 가도 되는데 우린 욕상으로 가자 오케이 아 순간 순간 개드립 칠뻔했어 해봐 해봐 책상 걸상은 책상 걸상은 그럼 사모장 밥상은 오케이 좋아 좋아 야 알벨도가 지금 드리블 안쳐 왜 잘하고 있어 다들 좋아 이건 무조건 이제 이기면 돼 어 개천재래 나한테 똑시리 똑시리 도구 지니어스 도구 도구 지니어스 뉴 코리어 지니어스 와 측면에 미니건 있대 발키리 와 진짜 쎄겠다 진짜 쎄겠다 발키리 운전은 알벨도가 한다 오케이 발키리 제가 움직일께요 알벨도 뭐 쩔즈 운전 이거 조종 그 부조종수는 사모장 오케이 부조종수요? 그냥 조수서 가만한데요 여기 가는 길 맞아요? 아 일로 갈 수 있어 거꾸른데요? 아냐 일로 갈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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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diesem 와 뒤집어질 뻔 했네 뭐지? 누나 앞에 있어 우리 뭐하세요? 아 진짜 핵, 운전 핵 자란다 고마워 야 저 차 뭐야 이민 떠납니다 스파크야 스파크? 스파크 이민 떠나요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왜이렇게 빨라 나 혼자 진도 눕지 뭐지? 지진 날았어 지진아 야 숨을 장소 찾으래 6시 방향과 3시 방향 경계에 2명씩 같이 움직여 2상 오케이 자 가면 쓰고 야 먼저 가지마 사모장 오케이 형 잠깐만 여기 앞에 바로 있어 먼저 가지 말라고 뒤로 가는 중 뒤로 가는 중 오도 따라 오도 따라 2명씩 같이 움직인다 나랑 우기 나랑 우기랑 사모장 알벨도 우기가 맞고 사모장 나랑 갈게 갑시다 자 다들 소음기 챙기고 소음기? 소음기 피스톨 나 있어 피스톨이요? 형 같이가 전방 500m 앞에서 기도비 은폐 은폐 전방 저거 적인거 같은데 야 스나이퍼 준비해 내가 오른쪽 알벨도 왼쪽 대가리 하나 둘 셋 샷 나이스 앞으로 완전 멋있어 지금 아 아니 멋있는데 왜 형이 안 멋있어 나이스 아까 멋있었는데 시민이 자 앞에 차에서 은폐 오케이 사모장 왼쪽으로 들어가 사모장 왼쪽 경비실로 아 밀지마 헬기 자 알벨도 왼쪽으로 들어가 오케이 갑니다 들켰다 들켰다 자 스나이퍼로 하나씩 한 한발당 한명씩 앞에 오는거 자 저기야 저기야 저기 오케이 자 위에 있는 헬기에 포밀런처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하는게 나 그냥 내가 하는게 나 오케이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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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여기서 아이유한테 고백하면 아이유 받아줄까? 받아줄까? 아니 그럼 나중에 하자 앞으로 던지! 다들 카빙소총으로 바꾸고 자 나랑 사모자 앞에 뒤 우기 옆에 가면도 안찾은건가? 가면 착용이 있었는데 가면 착용이 얼굴에 철판깔고 있었어 가면 앞으로 이동하자 이동이 여기서 은폐 전방적 전방적 왼쪽꺼 내가 죽일게 잘했어 잘했어 걔 안죽었다 위쪽에 위쪽에 2층인거 같아 확인 앞불전진 여기서 은폐 오케이 컨테이너 확인 자 왼쪽 하나 왼쪽 대머리 하나 여기 있다 쓰러짐 쓰러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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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땀 땀 땀 땀 하나 더 있다 입구에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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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하나 입구 하나 방탄복이 벌써 다 달아? 오케 땀 땀 땀 오케 땀 땀 오케 땀 땀 완전 멋있다 앞으로 왼쪽 오케 이동 11시 방향 둘 어머 어머 은폐 나이스 컨테이너 왼쪽으로 이동 라들 라들 앞으로 전진 안된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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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래 안된다 여기서 은폐 앞으로 도진 오른쪽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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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컨테이너쪽 아니 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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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전진 사망 사망 에너미 다운 에너미 다운 자 입구쪽에서 한번 더 은폐 오케이 저거 없어 앞에 안쪽 아웃시 아웃시 제거 앞으로 빠르게 제거 한번더 차 안에 차 안에 빠르게 제거는 어떻게 하는거죠 빠르게 제거는 앞에 한시 앞에 한시 잘 쓰면 되겠지 저기 안보여 이제 자 전방 밝힌 전방 밝힌 12시 방향에 고문관 12시 방향에 네 명 12시 방향 네 명 롤러 안은 사람 조용히 3시 제거 12시 네 명 스나이퍼 스나이퍼 잠깐만 잠깐만 나 엄청 많이 맞았어 지금 아 나도 나도 잠깐만 나도 은폐 다 은폐 해봐 방탄보 어 위에 하나 더 있다 저 위에 오케이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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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가자마자 왼쪽 잠깐만 2층이 있는거 같아요 미니웨이맨 어? 나이스 그런짓 하지마 죄송합니다 개무서워 개무서워 왼쪽 달려가면서 쏜다 주의 오케이 제거 우리 커버 커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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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2층 한번 2층 한번 아홉시 다시 아홉시 자 숨어야돼 숨어야돼 지금 위에 하나 더 있는데요 왼쪽에 하나 있어 왼쪽에 하나 있어 왼쪽에 하나 있어 오케이 제거 오케이 잡음 잡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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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뒤쪽 옆집우기 예 주의 주의 오케 전진 오케 고고 이동 박스 염패 기둥 염패 스나이퍼 하나 잡음 앞에 셋 오른쪽 하나 하나 다운 아 이어폰 맞았어 안돼 메이데이 오케이 제거 앞으로 개법에 개법에 전진 하나 더 있어 제거 앞으로 전진 빨리 전진 박스에서 염패 왼쪽 왼쪽 위 제거 앞으로 전진 장전매너 숨쉬기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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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직 안보임? 아 있다 박스 오케이 제거 제거 앞으로 발키리 알벨도 먼저 타고 오른쪽에 사모장 타 2층에 1명 2층에 1명 2층에 1명 뺏뺏뺏뺏뺏 뺏뺏뺏 야 왼쪽 9시 발키리쪽 발키리쪽 오케오케 발견 발견 오케 처리 처리했어? 끝났어? 컷컷컷컷 이동이동 발키리 탄다 어 너무 진작하니까 적응한대 자 조수석에 내가 탈테니까 양옆에 옆집우기 사모장 오케이? 오케이 보고 헐 나 이거 쓰는거 나 이거 쓰는거 이 저거 제거해줘야돼 어 개멋져 야 우리 지금 겁나 멋져 아이유가 반할지도 몰라 아이유 보고있어요 살아갑니다 무기형 무기형 1인칭으로 해봐 왜? 개점 개점 별로 안쩌는데 어 뒤털은 별로 없대 어 종이장이래 종이장 오케 종이장이래 내가 맵으로 브리핑해줄게 일단 왼쪽이야 11시 30분 방향으로 하나 접근하고 있어 썰 일단 11시까부터 죽여 왼쪽에있는 누구야 예쓰 썰 왼쪽 아래 왼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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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 저 아래 밑에 밑에 발포! 더 밑으로 내려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저기 안보인 X2 OK 스탑x2 여기서 오른쪽을x3 여기서 오른쪽으로히 빠져 그렇지 쏴버려 앗 라久 rivals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꺾어 그렇지 옆집men 욕죽 여기서 윗쪽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위로 여기서 위로 Nether outside 여기서 위로 조져 죽여 없애버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엘넘 다운 엘넘 다운 그럴리가 없는데 여러분 전 총 못써요 나 총 쏠 수 있나? 발견 발견 나이스 아 십자키로? 야 나 십자키로 된대 뭐야 이거 조종하고 있대 뭐야 전방 양쪽 대구경법 자 전방 11시 1시 12시 30분 대구경 준비했어 부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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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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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 시끄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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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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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버자드에서 우리 헬기 한 대 맞으면 끝나 빨리 잡아야지 저거 버자드 아니야 저거 버자드 아니야 나 맞고 있음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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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쟤네는 맞춘다 나 맞춘다 나 죽어 나이스 됐다 하나 더 이게 더 이게 더 있어 앞에 더 있어 나 너무 많이 맞는다 나 한대도 안 맞았는데 나 겁나 많이 맞았어 우산 써라 우산 써라 우산 쓰라고? 어 야 전방 전방 1시 12시 30분 방향 접근한다 접근한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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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래쪽으로 오나 네 아래에요 저기 아래는 저기 멀어 너무 멀어 아 우리 아래쪽으로 오네 아래쪽으로 어 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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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밑에있다 확인 버자드야 버자드 버자드 주의 야 절대 버자드가 앞에 있으면 안돼 그렇죠 쏴 쏴 쏴 안보여 나한테 안보여 나 밑에가 안돼 케이크 어깨 오케이 앞에 아래있다 아래있다 오 나 되게 뭔가 제대로 마쳤다 케이크 진짜 콩만하네 뒷쪽으로 빠진다 왼쪽으로 아 나 안보여 과олетолж 왜 나 안보여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난 넷쪽 넷쪽 오케이 다카아오케이 추락한다 내려갈때까지 더 맞아야돼 쟤는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죽을때까지 때리라 이제 자 학생이러분 밑에 보시면 저 백두산 천지입니다 와 저기서 물 마셔도 돼요 그만 처먹으시구요 아 됐다 우리 진지하게 하면 잘한다니까 집중해서야지 집중해서 벨도 미사일 두번 잘 피했어 아 다행이다 우가 잘했어 나도 잘했어 사모장 어 너 얼마나 잘 쏘지 내 어깨에 뽀뽀해줘야지 너 어깨에 뽀뽀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진격에서 보니 10개 고맙습니다 이게 이게 아마 이번 작전이 다섯번째 그리고 본미션은 얼마나 대단할까 지금 본미션은 지금까지 나왔던거 다 쓰는거 아니야 그렇죠 발키리에 히드라에 중갑차까지 쓰고 나머지 네번째 다섯번째는 뭐 나올지 모르는거지 뭐야 사람이 모자라지않나 아 맞네 맞네 엠피만 쓰겠네 그러면 엠피쓰고 장갑차 다 타고 가고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케이 됐다 한 번에 가잖아 얘네들은 자꾸 어디서 안에서 나오냐 뭔데 안에서 화투치고 있었네 좋다 좋아좋아 자 플래티넘 밑으로 꺼지시구요 골드 아래로 다 조용히 실버 밑으로 조용히 하시구요 인정하시죠 응이 해줄게 아 진짜 와 방금은 진짜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잘했어 집중력선 다음판도 집중력있게 아 생긴거 아니 흑인인데 저렇게 생깃으면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빨리 눌러 빨리 눌러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